네, 좋은 무대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다시 소개를 하려면 저는 MC 시원, 저는 하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보실 거 찍어보시고 지금은 또 처음 보는 분들 계시는데요. 비롯해 주셨을 때 지금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 둘, 셋! 비롯해 주셨습니다. 하영훈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롯해 주신의 공동미더이자 해피바이러스를 맡고 있는 아라아라, 조아라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롯해 주신의 공동미더를 맡고 있는 카리스마 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 막내 타이틀 띄키고 네페 파슈 하하하하하하 일단 안녕. 네, 안녕하세요. 막내 타이틀 띄키고 네페 파슈 네, 예쁘게 왔으세요. 저희 네, 어, 지치셨겠지만 네, 너무 힘들고 또 매미 있어가지고 저희도 힘 낼 수 있는 공연 많이 준비했으니까 박수 많이 터두세요. 네, 시작할게요. 여덟이 좀 더 시작할게요. 아, 그 전에 일단 인터뷰 읽으셨으니까 네네, 일단 네, 개인사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작아도 될까요? 네, 마이크 작아도 될까요? 일단 마이크 작아도 될까요? 네, 마이크 작아도 될까요? 네, 개인사실 먼저 시작할까요? 네, 한 시간 한 번 더. 하나, 둘, 셋.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인사실 이제 한 번 더. 네, 만드시죠. 해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와주세요. 다른 포즈, 둘, 셋. 카트 한번 해봐요. 카트 네 감사합니다 네 지우예요. 지우 예쁘게 하나 둘 셋 포즈 바꿔서 귀엽게 하나 둘 셋 오른쪽 오빠들 또 하트 하나 둘 셋 왼쪽 오빠들 하트 다 달라 하나 둘 셋 네 됐어요. 이제 수연이 갈게요 수연아 뒤를 보여줘, 뒤를 어, 한 마리 살짝 감고 오는데 하나 둘 셋 오른쪽 보고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아 예쁘다. 그렇죠? 가식적으로 예쁘게 해주세요 왼쪽 보고 하나 둘 셋 예뻐요. 이제 알아갈게요 하나 둘 셋 처음 거질러버렸네요 없다고 확실하게 하시네요 하나 둘 셋 포즈 바꿔오고 머리핀은 바꿨어요 조금 분홍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아우 파란색이 진짜 제대로 됐어요 좋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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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교수에 먼저 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